무작위 히히 카드를 획득합니다 연사 몽둥이나 화형 생각했는데 오타격 핸드 닥치기 부메랑칼들 이중타격 이쁜금감정 침끈 천장 감시병 오스슬라임이네 세머리 양아리 이쁜금감정 이런 나 안맞을 수 있었는데 완타 드롭킥 충격파 완 절단 완타 강화돼서 나오니까 엄청 좋아보이네 대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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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..격..파.. 갑분쌍 드롭킥 언제쯤 BGM을 들으면서 섭탑을 할 수 있을까? 마리케이드 멈출 수 있을까? 시클 메인 이르르 날씨의 석시 진 reassur 지치 야무지게 먹어야지 재물 무적 형상 저인 저열 부칼 참기 힘들어 폼탑 난관 난고나 극복 에임이 안 좋네 에임이 안 좋네 에임이 안 좋네 고식 치킨 먹자 체크 코코 썸 치킨 치킨 음 테스티 굿 1인 1답 1인 1답 대검 이도료 격돌 음 음 아 정밀짓고 싶다 중... 중튜브 속 중튜브 아 아 정밀짓고 싶다 망캠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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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σε1 엡 Perfect 엡 에너 5대의 첫 세트 마리케이드 최근 영상 중에 마리케이드 3개 쓰는 덱이 있었는데 same issue 자 아니 마리 그만 나와 향로 몸밥 아니 폼밀 타격 그렇게 많이 나오네 아 파리 얘 뭐야 이거 시드 왜 이래 뭐 어쩌다라는 거야 서투름 나왔네 서투름 저주같지도 않다 전투장 미연타 전투장 미연타 앗 앗 오 이거 뭐야 포...식 포식이네 감자탕 한계 돌파 흘려보내기 흘내 강호도 안된거 위도류 난관 극복 향로색 포식 맡겨놨다 나중에 꺼내 먹어야지 마리케이드 도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중 파휴나 흘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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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니 바리케이드 4장 나왔어 2막에서 미친거 아님? 뭐 어쩌자는거지? 색융한 망치 성스러운 나무 껍질 포벨 낫껍 좋을 것 같은데 핵망치도 괜찮아보이고 5코덱 가자 파이브 에너지 이씨잉 그만큼 드시고 싶으셨다는 거지. 아이스크림! 굿! 완타! 사혈! 골드를 전부 잃습니다. 이규준! 절대 안 돼. 포식 발굴! 포식 발굴! 포식 발굴! 포식 발굴! 포식 발굴! 아! 발이 두 장 집었으면 여기서. 최대 체력 올리는 건데. 정동! 상점 340골이면 조금 애매한데. 그래도 두 마리 먹을 수 있겠다. 먹거리가 많네. 상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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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로 이상한 짓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하는 이거 스택 둘이 똑같은 거 너무 편안하고 불편하고 아 일 부적 부적을 지금 줘? 누구 줘오라고 대거 와즈 완타 앙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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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뇸뇸뇸냠 아쉬워 속도 포션 무적 이번 시대는 왜 이렇게 나오는 카드만 계속 나오죠? 아쉬워보기 아쉬워보기 어둠이까지 버그면서 올라왔다 어둠의 폼 어둠이 폼 여기 먹을거 많았는데 못먹었네 어둠의 폼 어둠의 폼 어둠의 폼 어둠의 폼 어둠의 폼 아프다 분명 계시게 받았는데 체력은 어둠의 폼 아 고만때려 아니 내 체력타 어디갔냐고 어둠의 폼 병든다 병든다 인áo 찾기 역시 어둠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워 포션에서 무감각 뽑자. 파워 포션에서 무감각 뽑자. 이게 아니고 내 힘. 파워 포션에서 무감각 뽑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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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여기까지 좋고 오 오 여기까지 좋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발굴은 무적 같은 거 써야겠다 단편에 연탄 오면 아씨 단타네 애매한데 연타 가져오고 최대한 딜 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컷 심장 허접색 녹아내리날 알덕 좀 봤나 알덕 많이 봤지 체력이 100이나 남았네 향으로 토리에 역시 유물 빨 게임이야 저주인형도 힘 3이나 줘서 덱은 진짜 별 볼일 없는데 덱 이거 파워 카드도 어포 금속화 어포 금속화 발이 이게 덱이냐 이건 진짜 유물 승리다 승리야 아이스크림도 1만이었죠 싸서 배부르네요 배가 불렀구만 WWW